헐, 그래? 그러면은 그 포인트 모으면 그거 있잖아 그런 거 쓸 수 있거든 뭐지 뭐 내 글씨 강조하거나 아이콘을 받거나 그런 포인트 갖고 나중에 베팅할 수도 있고 베팅 하려면은 평기 시청자가 거의 100명 정도 돼야 되고 전후 그 이전 단계가 평기 시청자가 3명이 돼야 돼 3명당 100명이가 음 100명이 아마 마지막일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드로와이트라고 하는 말이 일단 3명부터 채워야 돼 그래야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가네 아이고 살이 많던 뭐가 좋던가 내 말도 좋냐 아아 눈대 어 저에 전구 전구? 예스 쫓아가고 있어 니? 아하 돌린다 나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그만 만나면 안될까? 난 널 좋아하지 않은데? 저거 네랑 같이 켠거든 흐흐흐흐 돌 이 새끼 추워라 그게 죽였나봐 음 흐흐흐흐흠 흐흐흐흐흐흐흐 헉 으흐흫 으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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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돌돌 아 낫 돌돌 으흐흫 으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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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다 돌리고 상작강 하러 가야 된다 상작강 하고 탈출해야 돼 들고 나 상작강에서 한개 얻었는데 바꿔 먹자 내가 설날 공고성자인데 특별공고성자 상작강에서 그게 나왔다고? 아 원래 이거 나와 이것도 아 진짜? 응 그래서 나 1위 퀘스트 깨야 돼 하루 지나면 또 밀린다 퀘스트 아이 상작 아까운데 1퀘어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나 17분이니까 16분 남았어 다 돌았다 거의 다 돌았어 이제 여기 전구 별장 2층 보인다 아아아아아아 다같이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돌 중앙에 아까 딴 놈 키우고 있었거든 옹이가 응 그래 만두 없네 혼자 없네 중앙에 옹이가 한 60% 켜놨네 그래 중앙으로 지금 둘이 스키고 있거든 문 앞에 기다릴게 어 515% 이 그 문 열고 반대쪽 문으로 네 템 바꿀거면 네쪽 문 열게 장만해놔 나 갈게 응 지금 문 열고 있는 중 나 99% 만들어놨다 99% 해놓고 온나 응 갖고 옳다 안에 들어가 있지마 차림한테 걸리면은 장 못하니까 못 바꿔먹으니까 나 근처에 왔거든 99%야 지금 어 해놨어 해놨어 나 보여? 콱 콱 콱 콱 콱 어떻게 쟤들 우리 어떡할까 아 빨리 나름 꺼려지고 기다려봐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라고? 왔다 왔다 저 한명 쫓긴다 오 손가락 줄어났네 한방 버기면 어떡해 아니겠지 한명 버기면 한명 버기면 이속 빨라가지고 이미 한명 누웠지 않겠나 싶다 어디갔냐 얘 반대쪽 문 가네 쟤는 반대쪽 문 또 여러 줄로 갔나보다 작 다 해놨거든 저거 기다려 어 저쪽으로 갔네 저쪽으로 갔다 어 누웠다 한방이네 한방 어 나 저럴 줄 알았다 일로 말아왔으면 토템 찾아보자 아 지금 찾고있다 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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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갔대 누운 상태로 나갔겠지 나 밖에 나와있어 아까 가자 가자 굳이 기다리고 갔다 굳이 기다리고 갔다 무선판이 제일 좋았다 무선판이 제일 좋았다 땡큐 이렇게 끝 하나 깼다 다음날 다음날 다음일개가 뭐지 사림만해 미끄러고 차기 다음날 그렇듯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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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가면 니 만나면 바로 죽게 안줘도 된다 그냥 니 써라 팀 또 먹으면 되지 뭐 24레벨 오 칼치 있다 나이스 뭘로 바꿔먹지 등골이요 사케? 등골오싹 별로지긴 하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칼칠만 하지 못하지 아드렐렐린 한번 써보고 싶어서 안아 한번 비워놓고 있긴 한데 성능 자체는 내다로보다 좋긴 한데 발톱 쪼거리는 것이 그냥 뛸 때 바로 발톱 써지니까 그게 안좋지 이거 뭐야 중국식 복죽? 내구로 아랫대가 안가고 다르게 생겼네 포인트 없어 포인트 없어 포인트 없어 3주년 파티 폭죽이랑 중국식 폭죽은 또 다른데 내구도 뻥튀기에 낫다 잘했어 지금 거의 방송.. 총 방송 한 시간 거의 300시간 다 돼가네 많이 했네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내 주변 지인 유튜브 방송 구독자 2천명인데 오 진짜? 응 사촌.. 사촌이 지금 유튜버 구독자 2천명인데 내가 완전 맞네 처음에 했다가 잘 안되가지고 때려쳤다가 다시 했네 잘 되네 친분으로 그쪽도 구독해 주지 내가 또 먹방 하더래 먹방 먹방 ASMR 이렇게 생각해 봐 윤드 소울 스토리 라인 보는거 괜찮지? 응 직접 안하니까 편하지? 너무 편하지 사막만 아니었으면 있다니까 끝낼 때 너무 재미없게 끝내가지고 사막이? 나는 괜찮은데 아 나 사막편이 너무 재미없더라 신묘했는데 나머지는 다 재미있었거든 사막 근데 또 시간이 너무 오락가락한 것도 좀 마이너스 점수 그거는 그게 원래 있어 정라인으로 가는게 있어 정라인으로 있으면 좀 나왔을건데 너무 일이 오락가락하니까 아 힘들더라고 그게 있어 따로 있어 내가 말하는게 . 잡 잡 잡 잡 잡! 뒤로 잡혔구만. 이 때 한 번 걸리면 사람이 구해 주질 않으니까 내 구해주기가 못한다 이제여. 트위치 요켄 2! 방송할 수 있는 분이시고 보네. 대반에 220! 이 시간! 그니까 이 사람은 많이 하셨구만 이 음 내 번호 많이 했구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이 아 아까 했던 맵이네 상자 있는게 없네 점프 안에 있었는데 아잉 점프 안에 여기 있어 상자 먹었거든 어 그래 어디 거 돌릴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올게 나 스프린트 있어가지고 거기 갈게 못 뛰겠지 으흐흐흐흐흐 너무 아까워 나도 스프린트 있을 때 항상 처음에 걸어 댕기는데 음 그 다음에 휘차하셔서 뛰어 댕길 때도 있고 그래 음 스프린트 있으면 살인마가 좀 가까이 와서 오우 뭐 뜯지 폭죽 터진거 보여 대전궁이야 대전궁하면 폭죽이 터져 뭐야 보산조 누웠네 저 어 아 지금 개 빠르지 아직 아직 하나 남았어 아직 조금 남아있어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 구하러 가야 돼 나는 안돼 나는 시계가 없어 시계 있으면 뭐해 구하면 나 다음 사람이 나를 구해주러 오지는 안돼 어 시계 있는 사람끼리 구해야돼 이게 이게 무서워서 구하러 가겠나 뒤에 삼각두 삼각두 멀리 있다 멀리 있다 굉장히 멀리 있다 메인보다 삼각두 우리 저 안쪽에 들어갔다 입구 쪽에 일단 구하러 한번 가볼게 내가 지금 구했다가 죽은게 원이거든 아 그래도 지금 구하러 갔네 쟤가 뭐 같이 하니까 네 저기 삼각두 오케이 삼각두 잘 못하는거 같은데 아 나무 타임이구만 듣던 소리 좀 반가운 소리구만 나 뛰는데도 위치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데 나 뛰는데도 위치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데 나 쫓아오는데도 나 쫓아온다 삼각두 나 쫓아온다 삼각두 이거 나미 때가 치료해주는 거 할 필요 없지 응 왜 자가 치료랑 그거랑 거의 시간 비슷비슷해서 이제 나 쫓긴다 굳이 치료해줄 필요 없어 나 쫓긴다 폐체되기 전에는 치료해주는게 빨랐는데 응 둘이서 같이 치료할거 아니면 안해주니까 딴건데 자가치료로 가나 나 계속 쫓긴다 응 그래서 반죽도 고치고 있다 어이C 이걸 맞아? 어이C 어이C 이걸 맞아? 네 미켜 이 새끼야 펭 뱅펭 뱅게르뱅뱅 음 중앙에 있고 키면 참 좋긴 하겠는데 키도 있겠지 아하 아하 자가치료랑 남이 치료하는거랑 속도가 똑같다고? 거의 비슷해요 살짝 다르긴 한데 그지 치료해줄 정도의 이득은 없어요 음 고렇구만 둘이서 치료하면 말에 다르지 근데 자가치료 다했다 대바드의 고수인 동생이 그리 얘기하더라고 오케이 내가 떨궜거든 걸라는거 앞에서 흔들어갖고 몸 대가지고 못 밀었어 못 떨궜어 아이고 판사치기하면 살리겠는데 아 딱 근데 절대 안내리죠 근데 맞았네 왜 불굴이냐 저거 지루 불가냐 맥력처만 해 그지 나 다 돌렸다 바운드에 있는거 아 나 살려줘 안녕 나 살려줘 나 안죽고 하러갈게 노력하고 화이팅 자 바운드에 있는거 아 나 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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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뭐한다 살인마? 쬐라 어디 없는 살인마 자가치료해라니까? 아잉 미친놈 끝까지 치료해달라 하네 아잉 미친놈 내 앞에 있다 앞에 있다고? 아잉 미친놈 내 쫓기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행하 구했네? 응 굳이 맞을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맞았네 치계도 있었네 이거 치료하고 왼쪽에 발전기 하나 있고 같이 키자 아 그 하는 발전기 있네 네 바로 앞에 응 있어 치료부터 맞아 남이 치료한게 확실히 빠르다 살짝 빠르다 어? 뭐야? 가위? 둘이 같이 치료해줄래? 아 둘이사면 빠르다 그 다음에 발전기를 키자 셋이서 켜 아 켜 일단 어? 망가는데? 구하러가 나온다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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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거기收 일단 그거 계속 켜? 구하러가 없게 한번 내가 나 각도 바로 앞에 있었는데 못찾는데 얘? 아니 왜 저한테 오세요 한방이 출구문이 열려야 돼? 아니면 발전기가 다 돌아야 돼? 발전기가 다 돌아야 돼 한방이 발전기 다 돌면 한방이야? 예스 아파요 다 돼가나요? 음 80% 근데 살인마 온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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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환인가요? 발걸이 어딨냐 발걸이 내 발 앞에 있다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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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처음이니까 켜고 뒤에 문 열고 막으면 될 것 같아 상각도 저 반대쪽 문 갔거든 지금 으흠 상각도 저 반대쪽 문 갔거든 지금 평민이 생각없이 과하진 않겠지 아 상각도 온다 이제 안돼 関 bull 한방부가 아니겠지 한방이다 으어워으으어읠 으으으으으웡 으으음 오원다온다온다온다온다 아악 그리고 그냥 generate 간다 치료해줘야해 아니 포인트 챙겨야지 너는 여기서 죽어 형은 갈테니까 누가 죽었냐 이거 한방 아이고 요캣님이 죽으셨네 인사드려야겠다